밀려 들어오겠죠. 지금 퀴어 축제니 그런 걸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보니까 어제죠. 백악관에서 이제 처음으로 아마 추석 행사가 열린 모양이에요. 백악관에. 그래서 국내 신문들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다뤘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미국 선거 가 있으니까 다음 다음 달이죠 . 다음 다음 달 11월에 미국 선거 가 있으니까 미국 내에 제외 동포들이 한 몇백만 되니까 그 포를 겨냥 해서 미국의 민주당에서 아마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백악관 첫 추석 기념 행사 한국계 중료 이렇게 이제 백악관 첫 중성회사 이분들은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 민주당이 뭘 표를 달라 뭐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행사도 하고 한 표가 아쉬울 거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민주당하고 공화당도 당 정책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당 정책이 많이 다르고 또 미국에서도 보면은 공화당 그런 영향력 이 센 주하고 민주당 영향력이 센 주하고 는 공교육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가끔 이렇게 외신을 보게 되면 캘리포니아의 학부모들이 성 정체성 조육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그런 내용들에 영상을 많이 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비교적 이 미국 문제를 좀 이렇게 좀 탄탄한 학구적인 기반을 가지고 방송을 하시는 분이 마이클 심이란 분이죠 마이클 심 박사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면서 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신 분입니다. 미국의 로컬 정치 공교육의 실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죠 마이클 심 박사가 특히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영향력이 굉장히 센 지역이지 않습니까 상하 원도 마찬가지고 주지사도 다 민주당 사람들입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성 정체성 교육에 대한 논쟁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제가 학부모라도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을 아이들이 이제 받게 되면은 그 문제를 다뤘는데 릴리스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의 로컬 정치 릴리스가 7개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은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주어지는 성 정체성 교육 남녀 교육 남녀의 이름들 성별에 관한 그런 교육을 이렇게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오렌지 카운티의 퓰리턴이라는 그런 지역의 공교에 관한 부분을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 비디오에서는 미국의 공립학교 교육의 현실 특히 학생들이 가르치는 성 정체성 관련 교육에 대한 뭐 이런 성 정체성 교육이나 따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딸은 키워보지 않았지만 아들을 키웠고 그 다음에 손자 손녀를 이렇게 키우는 것을 곁에서 보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하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유전자적으로 남녀 구분이 상당히 뚜렷하게 대비가 되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성소수자를 박해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를 안 합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다양성도 존중해야 되지만 애시당초 처음에 태어날 때 남녀 구분이 없다 후천적인 교육에 의해서 남녀가 구분이 된다 뭐 이런 종류의 교육은 제가 그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 내용인데 아마 캘리포니아 공립 학교에서는 남녀 교육이란 남녀란 것이 성별 남녀란 것이 차별하면 안 되고 원래 남녀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후천적인 교육이나 문화를 통해서 남녀가 구분이 된다 그 필요하면 성전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교육을 아마 아이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부모들은 어마어마하게 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 내용을 미국 공교육의 성별 교육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그런 정당 정책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여기에 마이클 심이란 박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맨 처음 시작하는 것이 마이클 심 박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난 노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노인이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손자가 학교에 갔는데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성정체성 교육을 시키는데 이걸 듣고 너무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남자 여자가 따로 있다는 그런 것을 부정하는 교육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에서는 뭐 성별이 두 개가 아니고 남녀가 아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학생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반발 을 했는 모양입니다 아니 남자 여자가 있지 남남는 있고 남념는 있고 뭐 그렇게 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하니까 징계를 받을 뻔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마이클 심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학부모들이 이게 다 로컬 차원에서 정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학부모 입장이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상당히 힘드니까 그런 교육을 교사들이 시키면은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막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크니까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제 오늘 제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보시면은 캘리포니아 뿐만 아니고 미국의 민주당의 영향력이 강하는 데서는 이런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lgbtqia 플러스 포용성 전쟁 이게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게 뭐 레즈비안 게이 양성회장 트랜스젠더 퀴어 이런 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lgbtqia 이런 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태어날 때 남녀가 없다는 겁니다 남녀 구분이 없고 성별이 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되고 그리고 뭐 가족 구조도 뭐 예를 들면은 두 명의 엄마가 있을 수도 있고 아빠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기념 행사도 요란하게 하고 학교에서 11월 달에는 트랜스젠더 인식의 달도 만들고 6월 달에는 여러분들 플라이드 달이라 가 성소수자에 대한 우리나라도 퀴어 축적하고 야단 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성정체성의 선택에 대해서 뭐 그분들이 그렇게 선택하면 그렇게 선택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지만 학생들이 그렇게 일찍부터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그 부분을 혼란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화장실 이 두 개고 다 그런 것도 화장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다 이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이제 ai가 답한 겁니다 캘리포니아의 공립 학교 정체성 교육이 뭐냐 구체적으로 뭘 가르치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교육을 받으면 학생들이 아니 남자 내는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로 성전환도 할 수 있고 그걸 다 찬양하는 그런 종류의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미국의 민주당이 추구하는 그런 정당 정책이죠 이 보수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부모들은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아이가 이런 성전체 성전체성이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 역할하고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인지되더라도 학부모와 함께 통보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 학부모 는 자기 아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반발 하는 거죠 완전히 나눠지는 거죠 나누는 것이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이 나누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한국 사람들이 이런 후보로 나왔 성에 찍어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걸 알아야 이런 게 추구하는 것이 정당에 이렇게 강령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거죠 제가 볼 때는 미국 내에서도 마약이나 이런 문제 못지않게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이게 또 한국에 곧 수입될 겁니다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성전체 수준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냐 이렇게 이런 ai에게 물으니까 ai가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공립학교의 성정체성 교육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캘리포니아 상원은 학생의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학부모와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29대8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학생의 동의 없이는 성정체성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모르는 겁니다 자기 아이가 여러분 학교에서 레스비안 역할을 하는데 그걸 여러분들 부모와 함께 통제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부모가 자녀의 성적체성 변화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도 장남이 성전환을 해 가지고 굉장히 본인이 힘들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외부로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사람이 근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성정체성이라든지 학력 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을 반영하는 거죠 그런 게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분방한 거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 측은 뭐 lgbtq 플러스 그런 거 마음대로 허용 해야 된다 그리고 학생이 성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더러 부모에게 알릴 필요도 없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미국적인 가치 또 미국의 여러분들 보통 시민들의 생각하고 너무나 많이 다르죠 미국인의 48%가 학교의 성정체성 교육에 반대하는 걸로 나타났고 학부모의 절반 정도의 이러한 교육에 대한 거부권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아이를 키워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손자를 키울 때 하고 손녀를 키울 때 하고 가지고 있는 장난감도 다르고 그다음에 발전 단계도 다르고 그걸 다 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참 자식을 키울 때는 여러분들 바쁘 니까 그런 것을 아버지들은 알아차리기 가 쉽지가 않지만 이제 손자 손녀 가 클 때는 그걸 좀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성정체성이 여러분들 처음부터 없다고 일하게 한 것은 생물학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버젓하게 이렇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공교육 을 통해 가지고 시행이 되니까 부모들의 재앙이 굉장히 큰 거죠 최악의 경우는 아마 내가 볼 때는 직장을 옮기거나 해 가지고 보수적인 교육을 하는 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플로리다나 텍사스나 이런 쪽 아니면 중부 쪽에는 대부분 다 좀 보수 적이니까 이게 이제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또 반드시 수입 할 겁니다 나라가 이제 그래서 그런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성정체성을 어떻게 이름들 지금 대하고 있나 여기 보시면 요즘엔 참 ai가 똑똑해 가지고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성정체성 교육에 대해 상당히 다른 입장을 보입니다 민주당은 플로글래시브 진보적인 여름 교육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성정체성 교육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성소투자의 권리와 평동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정체성 교육을 공립학교에서 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다음에 뭐 화장실도 뭡니까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차별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화당은 여전히 성정체성 문제나 낙태 같은 문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전통적인 가치관과 종교적 신경을 중시하면 성정체성 교육에 이런 것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정체성 교육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부모가 당연히 아이가 성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면 통보를 받고 이런 대비책을 마련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부모와 함께 알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그게 이제 민주당 측의 주장인 거죠 양당 간 이념갈등의 주요 쟁점이 그리고 유권자들 가운데 성소수 자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 문제는 미국인의 정체성과 미국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같은 한국 사람이 나왔으니까 찍어주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뭐 한국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 해봐야 통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게 좀 강하니까 그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의 가장 근본적인 질서 같은 게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다 수용하라는 것을 참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이제 제외 동포들 가운데서는 나이가 드셔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마친 사람들은 별 위협을 못 느끼겠지만 한참 키우는 사람들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면 마이클 신 박사가 이런 미국의 구석구석의 문제를 비교적 정돈된 생각을 가지고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 가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 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